드세요, 스님. 스님, 스님, 네 어머니, 네 어머니. 우리 애서 좀 잘 부탁드려요.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. 네, 선생님. 선생님 이렇게. 네, 예서 어머니. 영재 부모님이 감당한 걸 감당할 수 있을게. 예서는 유리메탈입니다. 타이티들이 서로 막혀요. 안녕. 이거 제가 구중표예요. 구중표? 되게 후려서? 구중표? 구중표야, 구중표. 저, 이중표예요, 이중표. 전대만 폰 면허 허락하겠습니다. 예, 스님. 이것 좀 벌려주세요, 스님. 배고프를 안 하면 아갈머리 치져버린다. 배고프로 오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